내가 다시는 사랑하는 사람 아프게 하지 않겠다고 맨날 했어요 왜? 아 너무 아 너무 나랑 결혼해 줄래? 알레르기를 고칠 수는 없는 거야? 유전적인 거라 치료가 안 된다네 너만큼 루니를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새로운 가족이 있으면 아끼고 그러면 광고비를 어떻게 할까? 형 언제부터 이렇게 양아치가 됐어? 그 반려견이랑 같이 근하기는 면역력도 훨씬 더 높은 것 같아요 자 그럼 양쪽 다 마음에 왜 이렇게 카메라들 똥이야! 시어머니께서 찾으시는 것 같습니다 장관 아버지! 포스턴에 좀 가봐야 될 것 같아 그럼 레이는 누가 봐요? 저의 센터에는 지금 자리가 없어요 결국 에이스가 나서야 될 것 같아 얘가 되게 행복해하네요 아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얘 한 마리 더 있는 거 티도 안 나 얜 또 누구냐 여기에 있는 걔들은 행복해 보겠다고 그랬잖아 우리 걔들 안 받아주면 어떡해 애들은 아빠로 보는 것 같은데요? 너도 한 번 해봐 박두피씨 같아 그리와! 사진 찍을게요 정성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dinheiro 봐주셔서 감사합니다! 감사합니다.